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친구 결혼식 갔다가 지금 다른 친구를 만나서 파주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 라고 해보려구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 드디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드디어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야외에도 잘 되어있고 안에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동벨이 진짜 예뻐요. 호랄! 저희는 드립커피랑 라떼를 시켰어요. 저는 내꺼 뭐였지? 콜롬비아. 제가 드립커피고 친구는 완전 라떼러버여서 따뜻한 라떼 시켰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너무 좋네요. 저희 커피가 나왔어요. 콜롬비아. 어때? 라떼 어때? 너무 맛있어. 마셔볼래? 마셔봐. 진짜 이 날씨랑 너무 잘해. 제꺼 먹어볼래? 내꺼는 좀 산미. 음! 부드러움의 커피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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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진짜 밥 먹으러 간다. 맛있다. 이건 밥 먹으러 간다. 한 번에 més. 이제 밥 먹으러 간다. 오늘은 밥 먹으러 간다. 안녕